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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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상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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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내려오시는 거예요? 네. 오늘 내려오시는 거예요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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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미 선수 자세상 한마디만 할까요? 300cc진만us? 네. 평상 2번제이죠. 진짜요? 일단 2,800승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잠베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2,900승과 함께 하실거죠? 2,900승? 3,000승까지 같이 해야지 감사합니다 3,000승까지 화이팅 고맙습니다 재환 선수 3만 들어주실 수 있어 진짜 응? 4,800승 처음 봐? 4,800승 처음 봐? 제가 처음 쳐도 안 돼 올 시즌 처음? 처음 보라네 아니 뭐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다 잘했죠 뭐 잘했죠 뭐 안 그래도 힘든데 선수들이 또 하나가 돼서 좋은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 홈런은 지금 의미 없고 오늘 뭔가 선수들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서 그게 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 근데 그 저희 약속한게 하나 있었나요? 순 순 순 순 이거 말고 순 순 제가 아직 우리 팬분들 앞에 설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우리 피디님들 힘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대신 순 진짜 순 오케이 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사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뭐 상황 이런거 신경 안쓰고 그냥 그거 신경쓰면 못칠 것 같아서 그냥 마음 비우고 앞에다 놓고 치자 해서 쳤는데 또 운이 좋게 빠져가지고 안타가 된 것 같아요 왜이래 내일 경기요? 네 아이고 내일 말고 또 내일 모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체력관리 잘 해야죠 머리는 기르고 계신가요? 머리요? 네 어디까지 기르신거죠? 일단 한번 길러보는 거예요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잘라야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냄지 세이블 기록 공 한 번 더 알겠어요 타입 기록도 해요 근데? 원래 타입 기록도 해요? 타입 타입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불편장해서 보면서도 엄청 신나고 기뻤습니다. 일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하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프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는 타이 기록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 남았고 다 뭐 타이 기록이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타이는 아직 그 기록을 뛰어넘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나가 남았긴 한데 하나마저도 저한테는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경기에 나가면 더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. 자완이 중간 수수로서 가질 수 있는 기록은 웬만하면 제가 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거는 제 욕심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운도 따라줘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만약에 일단 자완 베어스 자완 최다 홀드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내년에는 그 기록을 제가 다시 넘어서 점점 개수를 늘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